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으음 에음 아이 이거 이 골프채 진짜 이쁜데 이거 비상금 얼마 숨긴거랑 그리고 내 용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와가지고 이 골프채 사면 되겠다 여보 몰래 또 사야지 또 사야지 에이 오늘 쉬는 날이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이거 불길하지 왜케 어 어 어 어 어 여보 왜 오늘 쉬는 날이니까 뭐 도와줄까 빨리 내려와 아 왜왜왜왜왜왜 빨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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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자에 들어있는 이 64만원 뭐야 여보 아아앜아앜 나 근데 꽁꽁 숨겨놓으면 어떻게 뭐냐고 묻잖아 아아 아이 꽁꽁 숨겨놓으면 어떻게 비상금 어떻게 찾았지 아 비상금이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냐 나한테 죽일했잖아 월급 들어오는대로 죽죽 아이 월급에서 10만원씩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모은거야 그걸 비상금을 왜 해 여보 그냥 상금 이럴 거 있으면 애들 옷이나 하나 더 사입고 내 옷이나 하나 더 사입지 이거 돈만 하나 좀 빼알라 그랬어 또 이상한 골프트 살라고 그랬겠지 뭐 아니 애들한테 당신은 만원씩 주면서 나한테도 만원 주잖아 월급 어떻게 내가 이래 와가지고 내가 돈 버는데 어? 어떻게 나한테 만원이라도 간지덕지랄아야지 뭐 회식비니 뭐니 이래가지고 돈 다 쓰면서 다 쓰면서 카드비를 다 나가면서 막 빠져라는데 아니 아니 이 옆에댓가 어? 또 도저히겠어 싸우는 뭐야? 또 엄마 아빠 좀 뗄 싸우는거지 싸우지마 아니 아니 우리 안되겠어 우리가 그러면 돈 벌어올테니까 아빠 아빠 여기다 기다려 여기다 있어야지 뭐야 뭐야 야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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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른들의 문제니까 이거 신경쓰지마 애들아 몰라 우리가 돈 벌어올거야 싸우지마 아휴 진짜 여보 때문에 아니 애들도 앞에 있는데 싸워야겠어 여보 너어어어어어 거참 그거 누가 64만원 이렇게 숨겨놓래 에 여보 근데 그거 돌려줘 안돼 나 골프채 사야된단 말이야 아아아이 제발 여보는 뭐 명품빨 안산나 명품빗? 명품빗 명품빗 다 팔했어 아 그럼 할 말 없고 어! 거참 아휴 진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기나 하고만 요즘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자주 싸워? 아마 얘기 들어보면 돈 문제인 것 같던데 부자들은 이렇게 안 싸우겠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을거야 어떻게 우린 어떻게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지? 어떻게 될 수 있지? 우리 부자가 돼야지 엄마 아빠가 안 쓸 것 같은데 맞아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? 그 뭔가 비싼 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요리야 근데 비싼 거? 다이아몬드 같은 거? 맞아 다이아몬드 짱 비싸다 그랬는데 맞아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 응 어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응 맨날 맨날 엄마 아빠도 화 안 내고 맛있는 것도 맨날 먹어 음.. 다이아몬드 얘들아 안녕 어 뭐야 도라에몽이야 뭐야 나 이제 고민 내가 저기서 다 들었어 왜 이거 그거 아니야 도라에몽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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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상한 거 막 꺼내주는? 응응응응 왜 왔어요 자 내가 니의 지역이 지나갔다가 너희들 고민을 들었는데 내가 좋은 거를 써서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게 도라에몽 도라에몽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Weird 네 enough 하울들 자 네에헤헤 저 너들 잘 땜 내가 너들 소원을 들어줄게 Nexus 진짜 우리 믿고 있고 있는다 도라에몽 우리 너만 믿는다 그럼 나만 믿으라구 그래 엄마 아빠가 싸워서 미치겠다고 맞아 아이 여보여보 왜요 왜요 아이 나 미안해 다음부턴 내가 비싼 거 안 숨기고 여보한테 꼭 말하고 골프채 살려고 할게 미안해 골프채도 저렴한 걸 사야지 이렇게 비싼 거 살려고 그러면 어떡해 아이 요즘에 맨날 여보란 나랑 그 돈 때문에 맨날 애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애들도 많이 힘들어 할 거야 그치? 그치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건 좋지 않은 거 같긴 한데 애들한테 사과하러 가자 엄마아빠 화해했다고 그러자고 가요 애들아 안자고 있었어 애들아 빨리 자야지 저녁인데 벌써 빨리 가서 엄마아빠 싸우겠나 해 맞아 아냐아냐 엄마아빠 화해했어 이제 돈 때문에 절대 안싸우기로 그랬다고 거짓말 자꾸 해도 그랬잖아 맞아 맨날 맨날 그래 놓고 맨날 싸워 엄마아빠가 다신 안싸울게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몰라 나 잘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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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애들아 이제 엄마아빠 안싸운다 알았지 돈 때문에 알았어 잘꺼야 응 잘자 어차피 근데 엄마아빠가 그런 말해도 어차피 다신 안싸울걸 어 맞아 맞아 왜 엄마아빠가 왜 왜 왜냐면 아까 도라에몽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라에몽한테 얘기했거든 뭐 달력 달력문들 큰 돈 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엄마아빠는 이제 돈 어차피 싸울일 없다니까 맞아 맞아 도대체 무슨말이 하는거야 도라에몽이 도대체 뭐야 야 어쨌든 잘자 응 여보 우리도 자러갑시다 그래요 아니 애들이 아무래도 어 우리가 맨날 싸우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은 받은거 같애 그런거 같애 무슨 도라에몽같은 소리하고 있고 맞아 그러게 말이야 아 여보 빨리 자자고 잘자요 아 일어나야겠다 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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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서 빨리 밥 먹어야지 추근도 해야되고 말이야 아 아 왜이렇게 집이 눈부셔 불을 안 끄고 잤나 우리가 잠이 덜 깼나 왜이렇게 집이 벌해 나 지금 꿈꾸는건가 여보 왜이러지 아 이거 뭐야 집은 이상한데 뭐야 여보 이거 뭐니 이거 꿈인가요 여보 아 아닌데 우리집은 나무집인데 이거 뭐야 이거 여보 한 대만 맞아봐 너무 아픈데 여보 꿈은 아닌거 같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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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거 꿈은 아니니까 이거 내가 보는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라고요 다이아몬드라고요?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로 달려봐 아니 내 방도 침대도 다이아몬드고 욕심도 다이아몬드고 변기통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지 아니 여기도 다이아몬드 애들반도 다이아몬드 아니 얘들아 잘 때가 아니야 쿵쿵쿵쿵쿵 아니 얘들아 집 집을 봐봐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얘들아 우리 다이아몬드 우리 소원을 들어줬어 아니 도라애몬이 소원을 들어줬다는 무슨말이야 이게 아니 다이아몬드면 우리집 부자된거 아니야 이거 어 어 도라애몬드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맞는거야 다이아몬드 한번 캐봐야겠어 어이 캐바 캐바 어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야 어 어 어 뭐야 노라애몬이 드러졌다 노라애몬이 어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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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살려고 했던 샤넬 백인가 어 이걸로 사 두개로 어 아 이거 두개면 샤넬 백 스테게는 사겠다 스테게는 보험사 사고싶은거 없어 아빠가 집으로 사줄게 어 거대 거대 변신룸 아 그거 얼만데 그거 얼만데 그거 3천만원 3천만원 그래 이거 하나면 될거야 어 이거를 사 어 아빠 아빠 나도 나도 너는 뭐가 필요하니 나 우리집만한 인형의 집 가지고 싶어 우리집만한 인형 그거 얼만데 어 어 한천만원 에이 그걸로 안되지 1억짜리로 사 1억 5천만원짜리를 사라 아빠 최고야 야야야야 이거 우리집 계속 사면 되니까 야 왜 우리집에 다이아몬드가 된거지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모르겠어 어 안녕 어 어 무슨 소리지 어 제가 그랬어요 어 도라에몽인가 아니 도라에몽씨 이거 무슨일이야 이게 아 지나가다가 애들이 손을 빌길래 제가 한번 들어봐주죠 아 그럼 어떻게 만든건데요 자 제가 들고있는거 보이시죠 어 어 예예 이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꽝산총이라구요 어 도라에몽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집이 많이 불행해보였나요 그래서 도와준건가요 아이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너진거보다 더 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열심히 살게요 감사해 다들 잘 지내세요 저는 갈게요 도라에몽 고마워 그래 잘했어 고마워 짜아 알고싶하네 맞아 정말 착한친구야 애들아 애들아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게 싫어서 이렇게 손을 빈거니 응 맞아 어이 정말 고맙다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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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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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랑해 진짜 어 나 저 나 나 내 네이브대 애들아 아빠와 회사 때려친다 오 알았지 우리 이걸로 평생 응청망청 먹고 놀고 아잇 그럼 에잇 필요한거 있으면 이걸로 사라고 알았지 알았지 자 에잇 아잇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유 진짜 야 저 여러분들 저 다들 다 진정들 하시고 저 저 뒤쪽을 보세요 자 제가 지나가다가 저쪽에 있는 저 집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누가 봐도 다이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엌 허오어어 자 오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 어흥 뭐야 아ığ 어흥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구멍이 통짐 뚫려있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자 여러분들 부장하겠습니다 자 다들 한 번씩 더 계세요 예하 아저씨 그만두세요 무슨 짓이야 이게 아저씨 아니 아저씨들 저희집에 대해 그러세요 그만해 우리집이란 말이야 이 아저씨 완전 이 아저씨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어 뭐야 안돼 우리집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안돼 우리집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그만 부셔 그만 부시라고 우리집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이거 우리집이 다이아몬드가 돼도 이거 안좋구만 이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 좀 챙겨 빨리 챙겨 안돼 이 아저씨야 그만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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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